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령특강에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엮어서 공부하면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우리가 법령을 보는 이유가 입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망해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계되어 있는 법령을 한 실타래에 엮어서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한번 엮어서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법률이라는 말 시행령이란 말 시행규칙이란 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공받은 프린트로 이걸 따라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내용을 쭉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 또 이제 각각의 이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법률의 내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법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최신반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 의혹을 복도두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목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옛날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뉴스 할 때 그 수준이에요. 거의. 이 목적들을 보면요. 너무 거창하고 너무 그냥 뭐 그냥 그래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거 하나 범 만들어가지고요. 뭐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아주 그냥 그 뭐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특기할 만한 걸 좀 뽑아내봐야 되는데 딴 것보다도요. 금융의 대중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의 보편화.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궁극의 이제 임팩트는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목리 증진에 이바지할 거야. 라고 이제 다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거창한 이제 거시적인 과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 법률이 의도하는 바는 아 이거구나. 금융의 대중화. 보험의 보편화로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숨어 들어가 있고요. 시행령을 놓고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상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면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 레벨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연결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목적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체국 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최신 관세에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예금통장이란 우체국 예금의 예익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신 관세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예금통장이라고 하고 예금증서란 우체국 예금의 예익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신 관세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또 예금증서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신 관세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우체국 보험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 정의 안에서 보면 생명, 신체의 상해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사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생명보험을 다루는 거구나. 라는 것도 느낌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이 뭐다 보험사고가 뭐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험사고는 역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이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위험인데요. 지금 현재 위험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확정해야 돼요. 언제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또 안 다가올지 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피보험자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보험사고라고 한다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제 3조에 보면은요. 우체국 예금 보험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주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체국 예금사업과 우체국 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이 부분 중요하죠.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권전성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예금 보험사업에 대한 권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체국의 금융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이런 거 그러니까 행정부 속에서 보면 감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 견제 측면으로 보면 국정감사 같은 걸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견제장치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들은 민간의 어떤 금융기관들 이런 데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어디에 간섭과 견제를 받느냐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게끔 하고 있는 대목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예금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관장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이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국가의 지급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우체국 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모두 다 지급을 책임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말을 그렇게 안 써도 그렇지 저같은 허풍쟁이가 법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전액! 무조건 전액! 전부다! 이렇게 막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굳이 쓰진 않았지만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죠. 국가가요 이거에 대한 지급을 책임진다잖아요. 그러면은 전액이겠지 당연히. 국가 그 일부를 보장할 것 같으면 일부만 한다라고 굳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언급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취급의 제안 이렇게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 사변. 전시는 전쟁이에요. 사변은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에 관한 업무 취급을 제안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게 시행규칙이네요. 시행규칙에서 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보해준 거예요. 유보, 유보, 유보. 법률에서 명령적으로 유보해준 거예요. 야 이거 구체적인 건 이걸로 정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리? 이런 구체적인 건 니들이 잘하니까 니들이 정해라. 이렇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측면에 따라서 우체국 보험이나 예금에 관한 업무 취급을 제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 보험에 관한 업무 취급을 제안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시행규칙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관련된 시행규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안하거나 정지하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업무 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최신 관서가 어디인지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의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로 다시 넘어가서요. 법률 제7조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 편의의 제공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니까 전시사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거래를 중단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과학기술정부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금 보험의 업무 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 편의를 제공해서 좀 토닥토닥 좀 해줘라.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때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 편의의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수료를 면제해 주죠. 그 다음에 또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죠. 우정사포 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도 같이 따라와 주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 두시고요. 그래서 앞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8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의 증대활동 그랬는데요.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또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또 넘어와봤습니다. 넘어와봤더니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최신간세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에 수납하는 행위를 하라. 그래서 이거 예금보험 가입자 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이 1호가 여기 1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몇 조, 몇 탕, 몇 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가,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목이라고 읽는 거예요. 목, 목. 그렇게 읽는 건데 여기 보시니까 최신간세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에 수납하는 행위 또 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 또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거 홍보에 많이 써먹어. 신뢰의 이름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8조를 보니까 예금중대활동의 경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럼 저런 활동을 하려면 앞서서 말했던 그런 활동을 할 때 경비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개인 모집 경비 예금을 모집한 최신간세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나가고요. 관서 모집 경비도 있습니다. 예금을 모집한 최신간서에 지급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밖의 모집 경비도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신간세 직원 및 최신간세 지급하는 경비 이렇게 해서 경비 대죽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경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체국 로고도 박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데 뭐 이제 법적 관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사용료를 또 하나의 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의 경비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해라. 또 이제 또 밑에다 하청 줬네. 그죠? 야 이거는 야 이거 장관이 직접 하리? 네가 하리? 네가 해라? 우정사업본부장 네가 해라? 이렇게 좀 떠넘겨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시행규칙 제61조에 가보면 보험의 모집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다음 각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최신간세 직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다 열거해서 봤었어요. 그죠? 봤었는데 거기에 뭐 이제 FC들이 있었죠. FC, TMFC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 다른 데 우리가 또 이제 위탁준 이런 데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쭉 열거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규칙도 제62조까지가 보니까 보험증대 활동의 경비가 또 나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영업촉진 경비 같은 게 이제 있네요. 그리고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죠? 이런 거를요. 또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지급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보험금액 이랬어요. 모집한 보험금액이에요.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내는 보험료 말고 보험가입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할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한 보험료에서 기준으로 보자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 경비를 다음각구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해서 해당 관세에 지급해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보험원부를 취급하는 최신 관세에 이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에 따라가지고 이걸 고려해서 이제 영업촉진 경비를 좀 나눠줘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적에 말하면 더 많이 받겠네. 그죠.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우정청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지방우정청 소속 관세 실적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또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라.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은요. 실무적인 것들은 진짜 우정사업본부장한테 다 넘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법률로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법률제 구조에요. 우편물의 무료 취급 그랬습니다.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금보험업무 취급에 관한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료로 취급해주면 이것만 해도 비용 절감이 꽤 많이 될 것 같죠. 이런 특혜가 있네 또.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업무 처리를 하니까요. 시행규칙제 5조를 보니까요. 법구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과 같대요.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해서 최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그리고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최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최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금보험업무 취급을 위해서 최신관서가 의뢰하여 최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예금보험업무 취급을 위해서 최신관서에서 보내는 가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우편물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무료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제 6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인데요. 이런 거는 좀 애매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너무 생뚱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행규칙도 필요하긴 한데 어디다 넣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눈치껏 5조 다음에 6조니까 쓱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이거는 무슨 맥락이죠? 라고 이제 너무 따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행규칙이 전부 다 이제 상위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리알 신세 된 애들은 불러 모아갖고 야 너 얘 뒤에 나왔던 애니까 따라 붙어 좀 따라가 꽁무니 쫓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수록해놓은 겁니다. 그냥. 자 보시면은요. 창구업무 취급시간 그랬는데 예금보험에 관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고려해서 우정석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다만 최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최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은행 닫는 시간에 같이 닫아요. 한 4시? 4시 반? 아 요즘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정확하게 이거 기억은 안 나네. 근데 이제 곧쯤 해가지고 닫아버립니다. 옆에 우편 업무는 접수 받는데 이건 접수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감치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시행규칙의 이런 내용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 법률 제10조로 다시 나와봅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통합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지도편달 감독을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금융은. 그렇긴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이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과 계약보험금의 한도액 같은 거를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근데 위에 이제 단서조항이 좀 있었잖아요. 궁금해하실까 봐.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통합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 범위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기준금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보다 못한 이자를 주겠다고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거? 그거야 뭐. 낮은 이자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또 예외로 되어 있는 그런 대목도 있네요. 제3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과 그 다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 여기 이제 1항 단서죠. 다만. 이거에 따른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재정 또는 변경했을 때에도 금융위원회에 알려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계 년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하고 2항 사항 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업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하고 소통해야 되는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접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입니다.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요건 구체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에 규정한 것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 이제 어디 금융위원회랑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음 각국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료들이 가야 되는지 어떤 서류가 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계약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에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렇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항 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내용들 과정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제2장 예금에 들어가서 거기 제11조 예금의 종류를 봅니다. 예금은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금을 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이겠죠. 수시입출이 가능한 수시입출식 예금이 되는 것이고 저축성 예금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죠? 돈을 거치식으로 굴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거에 이제 변형과 같은 형태로 목돈이 없더라도 다달이 정립해서 돈을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이제 또 그걸 굴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정립식 예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법률제 12조인데요. 예금통장 등에 발급을 했습니다. 최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어줘서 우리가 이런 거 거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약정이 됐네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것도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예금통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수시로 거래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걸 매개로 거래합시다. 이런 또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저축성 예금 같은 거는 이거는 또 만기가 됐을 때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증서가 증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제 13조의 인감 및 서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최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예금계약 같은 거를 맺을 때 그럴 때 이제 인감도장을 찍든 아니면 서명을 남기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신관서에 신고된 것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변경도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감에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규칙에 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자가 법 13조 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 예금증서, 지급증서와 함께 인감변경 신고서를 최신관서에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인감변경 신고서도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률 제14조로 넘어가 보면 예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는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행규칙에다가 이자의 계산법을 또 이제 놓고 있습니다. 예금의 이자는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일할 하루, 하루. 하루로 나눴을 때 이율, 그리고 월이율, 그리고 또 연이율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금의 이자 계산은 예금 잔액의 그 예금 잔액의 예금일수로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잔액에다가 그 예금 잔액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을 거기다가 이제 포함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절사하는 거죠.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이자를 계산할 때도 이제 그 부분 10원 미만은 안 쓰는데 여기는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거에다 이자를 붙이면 10원 미만 단수가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1항, 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 방법 및 정기 계산 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 약관으로 정해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 제10조로 가보면 예금 원부의 관리 그랬습니다. 예금 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장이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부에 기록이 됐다 어땠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센터장은 예금 계약의 성립 소멸, 예금의 예입, 지급 그 밖의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 원부에 다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산으로 다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금 원부의 변경인데요. 예금자가 예금 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예금 원부 변경 신청서를 최신관서에 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자가 예금 계좌를 개설한 최신관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최신관서에 가입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또 이제 바뀔 수 있는데 특별히 뭘 또 이걸 그렇게까지 또 가입국을 변경할 필요가 굳이 그렇게 크게 높게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잘 없죠.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할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제도가 또 이용 가능합니다. 예금의 예입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하는 거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입은 현금으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유가증권이나 증서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결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유가증권이나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증서만으로는 무슨 그게 뭐 돈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게 결제가 되어서 현금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예금으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행규칙제 14주에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의 종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자기압수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대체증서, 우편환증서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신관서이기도 하니까 최신관서로서의 우편대체나 우편환 같은 서비스를 또 취급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 불륭 증권 등을 어떻게 반환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최신관서는 예입된 증권 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한테 알려야 돼요. 이거 부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 등이 예입을 지급한 최신관서의 통장 등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최신관서는 이제 2항에 따라 통장 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을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현금으로 결제되면 입금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현금화가 안 됐네.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증권이 이게 부도난 것 같은데 현금화가 예정된 날짜 안 됐는데 그럼 다시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는 예금으로 인정을 못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액의 제한이 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문장과는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또 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문장과는 거래관행과 업무치급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한도액도 있고 최저액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문장과는 제1항이나 2항에 따라 최고 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지급입니다. 최신관세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서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급을 해줄 텐데 예금자금의 운용입니다. 일단은 예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용하다가 그러다가 이걸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지급도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볼게요. 예금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문장과는 예금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랬습니다.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고요. 재정자금에 예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금중개회사를 통해서 금융기관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파생상품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거나 임대 수익을 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굴릴 수 있을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심화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갑자기 허를 찌르면서 고차원 문제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야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우체국에서 그럼 돈을 받아서 예금 받아서 어디다 굴린데? 구체적인 것도 좀 알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오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 거. 느낌 오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 느낌은 과학적 근거가 있냐? 없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장하기 좋은 주제에 대해서 그 촉이 올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건데 아 이거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한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의 방증이에요. 그래서 되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직관 능력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해두면 좋겠는데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주의깊게 봐두시면 아 그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도 쭉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뭐 사실은 돈을 굴려서 우체국 입장에서 돈을 또 부풀려야지 이자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시행령 제3주 2에 보면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옵니까? 본문에 안 나와도 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에 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여기 이제 업무용 부동산 이거 얘기했잖아요. 업무용 부동산이 뭐야? 그게 궁금하네? 그 범위가 어디까지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영업시설을 이제 영업시설 영업시설을 이제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 연수시설도 업무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굴리라고 했다고 해키로 쏘니 이거를 갖다가 정부기관이 나서가지고 아 이거를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아 이거는 너무 심하지.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영업시설이나 연수시설, 복리우생시설 같은 것들을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연면적의 100분의 10, 10% 이상을 우정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영업시설이라 한대요. 그러면 최대 90%까지는 임대도 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업시설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10% 정도만 이거를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임대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거둬도 되죠. 임대수익 거두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윤 창출 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그 이윤 창출한 것의 일부를 임대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틈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 괄호에 나와있는 내용이 시험에 직접 출제된 바 있으니까 유의해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또 2항의 내용인데요.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굴리라고 했다고 돈을 막 예금받은 걸 막 다 가져다가 무리하게 막 부동산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정성을 해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필요한 비용도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이 비율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매입을 할 수 있느냐 그 비중을 보는데요. 자 이제 이 증권을 매입할 때에는 증권을 매입할 때에는 요게 보니까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20% 이내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받았다고 그거 갖다가 무조건 다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증권을 막 다 매입하면 안 되고 이건 위험하잖아요. 증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손실의 우려를 걱정한다면 예금자금 총액의 20% 정도까지만 최대한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일단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여 금액도 있었잖아요. 제 4호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며요. 그때는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놓고 있는 5% 이내로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생상품 거래 중 장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이건 더 위험하거든요. 파생상품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치 수단으로 원래는 이용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게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위탁증거금 총액이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밖에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은 조금 더 확인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더욱더 또 또 다른 내용도 있네요.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 취득가액 총액은 또 이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생상품 거래 중 또 장래 파생상품은 그 중 또 20%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 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또 뭐 부동산에 몰빵한다거나 뭐 그렇게는 또 못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국채 및 공채 매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최신관사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 매매 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 매도 환매 조건부 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 최신관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으로 정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고 제20조에 보니까 예금통장 등에 재발급이 있습니다. 최신관사는 다음각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 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뭐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재발급 대상이고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것도 재발급 대상이 될 수 있죠.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으면 또 재발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에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해서는 또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 있죠. 시행규칙이 예금자가 법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2호 3호에 해당돼서 통장 등을 재발급 받을 때는 최신관서의 통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실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되고요. 2호 3호는요. 반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기존의 통장을 제출하면 이거 재발급해줄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법률제 21조입니다. 예금통장 등의 제출인데 최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 17조인데요. 통장 등의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최신관서가 법 21조에 따라 통장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 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 방법으로 통장 등을 최신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장 등이 제출됐다면 예금자에게 통장 등의 예치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장을 제출받았으니까 아예 통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게요. 라고 예치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다시 반환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자의 확인 등인데요. 최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이니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꼭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자를 꼭 확인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정당한 권리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행규칙으로 가보니까요. 확인할 때 예금자로 예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신관서 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 잔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잔고 확인 신청서를 현재 고 확인 신청서를 최신관서에 제출해라. 최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 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거래중지 계좌의 편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관서는 요구불 예금 계좌가 다음과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거래중지 계좌의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계좌 중에서 잔액이 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걸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액수 규정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또 출제자가 슬쩍 끌어다가 출제하기도 좀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유의해서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 계좌의 편입은 매년 2회 동안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래서 통상은 6월 말, 12월 말 그럴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한 달 앞당겨서 5월 말, 11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요 시행규칙 제21조입니다. 거래중지 계좌가 있더라도 부활 및 해약을 할 수 있다. 최신관사는 예금자가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석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손해에 대한 면책이 있습니다. 최신관사는 다음각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최신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이로 업무 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최신관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면책규정이 이렇게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 규정도 있는데요. 최신관사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그리고 또 인간변경, 예금통장의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액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물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 청구나 그 밖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화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화하는 건 독촉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안 해요? 이거 해야 될 텐데? 이거 10년간 안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최고화한다는 게. 제1항에 따른 최고라는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 지급의 청구나 그 밖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 청구권이 아예 소멸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최고화 받았을 때는 빨리빨리 가서 단돈 얼마밖에 안 되더라도 처리하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예금주 입장에서 자기 권한인데. 그렇죠? 이게 날라가 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 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해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서로 합쳐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로 그냥 귀속하고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 최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언급이 되어 있죠. 최신간은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간변경 또는 통장 등의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일 때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 청구나 그 밖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요. 다만 잔액이 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지금 10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잖아. 이사를 갔는데 아니 이거 뭐 최신관서에 안 알리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정석 본부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4조 제5항 등에 따라 국고에 계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가 지급 청구를 하면 예금을 가늠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다시 또 내어줄 수 있어요. 국가도 이거 먹고 찝찝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냥 예금주가 찾아가야 될 돈인데 그걸 안 찾아가고 10년이 더 지난데도 그러다가 이게 소멸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나중에 알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해서 지급 청구를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예금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반도와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또 넘어왔죠. 국고기송예금의 지급 사유는 또 어떤 거냐 그러면 예금자의 의식불명 같은 게 있었대요. 아 이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죠? 의식불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예금 지급에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이걸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밖의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 인정만 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 그건 또 사유가 되니까 좀 귀찮지만 또 번거롭게 됐지만은 아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고기송예금 지급한도인데 여기 국고에 기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기속된 금액까지만 내어주는 것이 이거를 그 기간에 뭐 더 이자 그 사이에 붙은 것도 내나 뭐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국고에 기속된다고 해도 돈이 굴러가서 이자가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냥 국고에 기속된 예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 등과 함께 예금 가입 신청서 및 예입 신청서를 최신 관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예입의 경우는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자는 우정사업본부장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구불 예금 계좌의 가입국 외에 최신 관서에서도 예입을 할 수 있다. 가입국에서만 예입하는 게 아니라서 가입국 변경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에서. 자 예금자가 저축성 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최신 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최신 관서에서도 예입을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 예금 계좌의 가입국 외에 최신 관서에 예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남의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거잖아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또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예입방법인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또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통장 등과 함께 예금 지급 청구서를 최신 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급금을 납입했다. 그럴 때는 만기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축성 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으면 만기일을 지급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돈을 빨리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인데 돈을 미리 이제 보세요. 선납일수하고 지연일수잖아요. 만기지급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따로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기지급을 하는데 지연된 날짜가 선납일수보다 많으면 지연된 만큼 우체국은 조금 손해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급일을 따로 산정할 수 있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거는 그냥 뭐 그건 예금주가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니까 만기일을 그냥 지급일로 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기전 지급 규정도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급 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 범위에서 만기전에 지급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0% 범위라고 하고 있고요. 1항에 따라 만기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1항에 따라 만기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아직까지 만기까지 안됐지만은 돈을 좀 중간에 찾아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해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금자가 요구불 예금을 해악하거나 저축성 예금을 중도 해악할 때에는 통장 등과 함께 예금 해악 청구서를 최신 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악에 대한 아주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우정석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일단은 이 법률과 시행 규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납득이 잘 되시죠? 남은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